갈 수 있다 나는 갈 수 있다 나는 갈 수 있다 레츠 고 까비 괜찮아요 괜찮아 하 갑시다 갑시다 님들 이제 가야겠다 붙잡아요 이쁜데? 괜찮지않아? 괜찮은데 개 이쁜데? 와 괜찮은데? 저는 그냥 전부 다 노숨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볼게요 숨결 가격을 보시면 이게 가호가 가호가 아마 8개? 축복이 24개? 은총이 48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2%를 맞출 수 있잖아요 2%가 넘어가면 못 넣어요 이걸 8개를 넣으면 0.32% 그리고 축복이 하나당 0.02%니까 이게 24개까지 넣으면 0.48 그리고 은총이 48개면 얘가 0.48 그러니까 뭐냐면 가호가 8개 다 넣고 축복이 8개 다 넣고 그러면 몇 퍼센트? 0.8이잖아요 여기서 은총을 그러니까 이거 가격을 계산해보면 정신 진짜... 내 숨결 다 넣어서 1% 올려요 보시면 계산을 해드릴게요 제가 님들을 위해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마리상점에서 수급되는거 아닌 사면 안돼 보세요 보이세요? 이거 가격 보이세요? 1700골드 가호 1700골드 보시면 1700 곱하기 8개 13600 축복 24개 24 곱하기 600 14400 은총 은총 20개 은총 얼마야? 300골드라고 쳐도 20개면 6000골드에요 그니까 이거를 다 넣어서 이게 얼마야? 28000에 34000골드에요 숨결값만 그러니까 24에서 25가는데 숨결값만 34000골드에요 어 말이 안돼 이거는 표기 오류 아니에요 제가 넣어봤어요 한번 궁금해서 다 들어가요 궁금해서 넣어봤는데 다 들어가요 진짜 어이가 없었다니까 이거 그니까 한번 누르는데 계산을 해보면 500골드 하나에 300에 사도 6000 6500골드 이거 하나에 300에 사도 18000 그니까 24000이야 보세요 노숨 원트가 25000골드 근데 숨결 넘으면 34000 그래서 총 한 번 틀이 59000골드 풀숨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아니지 그니까 이거를 풀숨 넣고 할 바에는 봐봐요 이게 노숨 노숨 오트 15500 풀숨 오트 얼마야 295000 보이시죠? 차이 보이죠? 차이 보이죠? 차이 보이죠? 이게 확률이 확률이 몇 퍼센트 이게 확률이 1% 넣으면 2% 고 1%를 13번 정도 누르는게 2% 5번보다 이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님들? 풀숨 가격하고 노숨 1등 가격하고 맞춰진다고 보면 넣을만은 하죠? 확률이 정확히 2배가 되니까 물론 확률을 믿지는 못하겠지만 대충 그 정도까지는 가야죠 다 ça 해왽 해왽